오늘 SBS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네요. 바이든 우크라 미국 무기로 모스크바 공격 안 돼 라는 기사입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지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함께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노르망지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프랑스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패전국인 독일 쇼츠 총리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청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폭군에 의해서 침략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며 함께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미국 대통령은 폭정에 맞서고 악에 맞서겠습니까? 민주주의 지키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대담은 예의입니다. 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ABC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받은 무기를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만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스쿠아 등 러시아 본토 깊숙이 크렘린군 같은 데는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BC 인터뷰에서 러시아 쪽으로 200마일 321km 안까지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모스쿠아 크렘린군 공격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민주주의가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에 대해서 40년간 알고 지냈고 40년 동안 자신을 걱정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일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바이든은 매우 민주적이고 신사적인 인물입니다. 미국 뉴욕 9.12 테러로 숱한 사망자가 일으켰던 걸 기억하면서 아무리 적일지라도 미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가 러시아 모스쿠바 크렘린군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국경 경계에서 312k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것은 참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을 보이죠. 러시아를 배려하고 이 전쟁이 미러 전쟁으로 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심스럽고 현명한 처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SBS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 바이든 우크라 미국 무기로 모스쿠바 공격 안 돼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